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목요일, 음료구로는 2월 20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정협조사 강탱림은 어제 연길에서 성전염병예방통제감독지도조 연변정망 반영회의를 주제 소식했습니다. 강탱림은 다음과 같이 지속했습니다. 연변조 당위와 정부는 전염병예방통제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를 참답게 관철시달했습니다. 연변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 전반적 국면을 돌보는 것을 견지해 과학적으로 정밀시책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했으며 생산생활질서를 절차적으로 회복하는 바 전염병예방통제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탱림은 이미 발견한 28개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정돈시정하고 추적시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외부 유입 방지, 내부 반등 방지를 시종 다잡는 등 4가지 건의를 제기했고, 해이한 심리, 염전 정서를 가져서는 안 되며 전염병예방통제 재반 조치를 착실히 시달해 방역사업 성과를 한층 공고히 하고 생산재개 사업을 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전금진은 성전염병예방통제감독지도조가 연일 우리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지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성전염병예방통제감독지도조에서 반응한 의견에 참답게 대조해 전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대해 재강화, 재포치, 재시다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방면에 책임을 1층 다지고 전염병예방통제에 박약한 고려를 다그쳐 보완하며 상시와 예방통제사업을 엄하고 세밀하게 잘 들어줘어 가장 작은 대가로 가장 큰 예방통제 효과를 얻기에 힘쓰겠습니다. 성전염병예방통제사업은 성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조조조조장인 전금진은 오늘 도나에서 전염병예방통제, 기업업무복귀생산재개, 봄철, 농사차비 등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전금진은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정신을 찬답게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 포취 요구에 따라 업무복귀생산재개, 봄철, 농사차비 등 사업을 과학적이고도 질서있게 추진해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의 두 가지 승리를 전력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금진은 먼저 장덕상업무역물류단지에서 봄철, 농사차비, 농업용 물자 준비 정황을 둘러갔습니다. 그는 전염병예방통제와 봄철, 농사차비를 총괄적으로 잘 틀어쥐고 고품질 종자 공급을 보장하며 자금보장, 농업물자 공급과 과학기술봉사 등 사업을 잘해 올해 촌경생산에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강 약업주식위원회사에서 전금진은 생산작업장을 찾아 기업 생산과 운영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전금진은 기업 책임자에게 전염병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기업 운영의 각 고리 전 과정에 시달하고 생산을 과학적이고도 규범적으로 잘 조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일하고, 앞장서 봉사하면서 기업들의 생산과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하고 생산체계 과정에 여러 가지 수요를 조율, 해결해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질세 있는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해 도매시장에서 전금진은 전염병예방통제사업과 식품 남세 구입 경로, 운송, 비축, 공급, 가격 등 정황을 상쇄로 했습니다. 전금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시장 물자 공급은 대중의 절실한 리익,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바 시장 감측과 분석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시장 동태 정보를 제때 장악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주민들의 장바구니, 쌀 주머니 등 물자 공급이 충족하고 가격이 안정되도록 담복해야 합니다. 전염병예방통제 조치를 잘 시달하고 인원 집결 장소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중점 인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측을 잘해 전염병 전파를 단단히 방지해야 합니다. 도나시 병원에서 전금진은 일선에서 분전하고 있는 의무 일꾼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통제와 환자 치료 등 정황을 도했습니다. 전금진은 진찰 절차를 1층 최적화하고 록색 통로를 원활히 하며 급위중증 환자, 임산부, 로인, 아동, 투석윤원 등 특수인원들의 정상적 진찰 수요를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도나시 당위석인 류암지, 조정협 부주석이며 주당위 부비서장인 리종경, 조직석 관련 부문과 도나시 책임 동시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방역과 생산을 동시에 틀어지고 사회구역, 통상구, 중점기업과 출입인원, 화물, 차량 등 중점구역, 중점인원, 중점거래에 대한 방역사업을 진일보 강화하면서 생산생활을 질섰기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훈춘시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할 때 권한 중앙과 성, 주의 포치 요구를 깊이 관철시다라고 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관리통제구와 봉쇄통제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전제에서 도시구역에 고정핵산샘플 채취지점 15개를 설치해 중점인원에 대해 응당검사해야 하면 전부 검사하고 사회인원에 대해 검사를 원하면 전부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골간기업과 시범구의 공업기업 38개는 시종 정상적인 생산 운행을 유지하면서 기업 종업원에 대해 폐쇄 관리를 하고 핵산 검측 빈도를 높였습니다. 시범구 내의 폐쇄 관리 조건을 구비한 기업들은 목전 이미 생산 운행을 회복했고, 전시적으로 응당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생산 재개율은 83%에 달했습니다. 올해 1.4분기 훈춘시 공업 총생산액은 동기 대비 16% 상승한 50억 원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훈춘 도로 통상구와 철도 통상구는 줄곧 정상 통관을 유지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통상구의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저온 유통 체계 제품 방역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했고, 통상구 작업 구역 관리 및 종사 인원에 대해 폐쇄 관리를 냈습니다. 올해 1.4분기 각 통상구 수입 화물은 81만 톤으로 동기 대비 19% 감소하고, 수출 화물은 5만 톤으로 동기 대비 233.3% 장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춘시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잘 틀어주는 동시에, 봄철 농사 차비 사업에도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업물자 구매를 조율했습니다. 현재까지 농작물 동자 1,141톤이 도착했는데, 이는 총 소요량의 85%를 차지합니다. 훈춘시에서는 또 농업물자 경영 판매업자들이 적극 물자를 구입하도록 인도해, 농업물자 공급이 정상적인 춘경 생산을 담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당면 훈춘시는 이미 시간대를 나누어 점차 상가와 시장들에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생 필수품 경영 장소, 음식 온라인 주문 배송 등은 6속 회복되고 있고, 전염병 예방 통제 형태가 1층 나아진 후,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점련 회복할 예정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길림 오동약업집단에서는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정밀하게 예방 통제를 하는 한편, 기업 종업원들의 신체 건강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생산을 초동해 전염병 예방 통제와 기업 발전 모두 지체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서풍 포장 주식위원 회사 생산 작업장에서 각 생산 라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전염병 상황에서 주문량은 충족하고, 각 작업장도 생산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반 방역 작업을 잘하고, 각 고리를 다잡아 생산이 더욱 질 수 있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길림 오동약업집단 주식위원 회사에서는 즉각 전염병 형세를 연구 판단하고, 예방 통제 조치를 제정했으며,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핵산 검측, QR코드 스캔, 체온 측정, 살균 소독 등 여러 가지 방호 조치를 취해 종업원들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전염병 기간 충족한 생산 능력과 품질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연일 단지 내 각 기업에서는 만부 하루 생산을 가동해 방역 사업에 부족한 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대폭 인상된 정황에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생산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판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견기를 보장해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염병 대처에서 길림성에서는 병원들을 록색 코드 병원, 황색 코드 병원, 홍색 코드 병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 황색 코드 병원은 봉쇄 통제 구역, 관리 통제 구역, 집중 격리 환자 및 건강 코드가 황색인 환자 치료를 보장하는 의료기구를 말합니다. 연길시 병원이 바로 황색 코드 병원인데요. 이 병원의 황색 코드 의료진은 24시간 환자 치료에 진력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의자 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에 풍부한 허흡내과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연길시 병원 허흡내과 어문욱 부주임 의사는 2020년에 길림성 제12진 무한 지원 의료팀 성원 중 한 명으로 신종 코로나 폐험 방역전에 참가했었습니다. 어문욱은 무한에서 쌓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 주동적으로 황색 코드 의료진에 지원했습니다. 어문욱은 응급 환자,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해주는 한편, 격리로 인해 우울증세가 있는 환자들의 마음도 녹여주고 있습니다. 황색 코드 의료진 성원인 채미령 간호사는 신종 코로나 폐험 확진자 치유에 함께 나섰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매일 연 7시간씩 방호복 차림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연길시 병원 황색 코드 의료진에는 현재 의무일꾼 40여 명이 있고 단계식 교대 폐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몇 달씩 떨어져 있으면서 전염병 대처 일선에 뛰어들어 실제 행동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 방어선을 툰툰히 쌓고 있습니다. 연길시 시장 감독관리국 집법 일꾼들은 오늘 메이탄 배달, 어로마 인터넷 음식 봉사 제3측 플랫폼과 현벽 관계가 있는 배송기업 4개와 그 사나이의 배송점, 도합 22개에 대한 음식 배달 과정 전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음식 배달 종사자들이 연길시에서 최근 진행한 5차례 전원 핵산 검측 음성 증명을 소지했는지, 모두 밀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자택 경비, 건강 검측 인원이 아닌지, 근무 후 매일 한 차례 핵산 검측을 진행했는지, 배달 식품 봉인지 부착 관리를 강화하는지, 배송기업이 배달 일꾼들에게 매일 최소 2차례 배달박스를 청결하고 살균 소독할 것을 요구했는지, 전과정 마스크 착용과 무접촉 배송 등을 제창하는지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스크롬A配송企業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도 소속 한공실은 3월 31일 우리주 신종 코로나 폐험 발병 상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3월 31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변주에서 본지방 확진 병료와 무증상 감염자가 새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2명이 치유되어 퇴원하고, 무증상 감염자 3명이 의학 경로에서 해제됐습니다. 3월 1일 이래 로개로 확진 병료 117례, 무증상 감염자 8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연길시에서 정태 관리를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레일에는 더 많은 경영 장수들이 질색해 경영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래 렌즈를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기관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순간들을 함께 보시죠. 우리를 위해 무거운 책임을 안고 앞으로 나아간 그 강인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꽃피는 봄을 함께 기대해봅시다.